광주 서구 갑에 옥중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아들이 광주를 찾아 아버지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. 송 대표의 아들 송주환 씨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유세 한번 하게 해달라고 보석을 신청한 송영길 대표의 간곡한 요청에도 법원은 묵묵부답이라며 광주시민 연대의 힘을 빌려 다시 한번 애절하게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송 씨는 아버지는 보석이 되더라도 재판 절차의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따르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.